아 상대 10연승 중이라던데? 야 토스트에 토스트 10연승 중 뭐야? 토스트 잘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근데 너 토스트 할 줄 알아? 으흑흑흑 패드 해봐 내가 쓰리게 달게 근데 왜이렇게 넓어 베이비 아 우리 마동님 MR님 어서오세요 어 이게 프스전 랩이라 그런거 같아요 이러면 아마 칠로 견제가지 않나 상대 내가 백업해주면 되잖아 여기서 못가게 상대 10연승 일단 깨자구 우리가 상대 10연승 일단 깨자구 상대 10연승 전략 지렸다잉 상대 10연승 상대 10연승 상대 10연승 상대 10연승 상대 18연승 상대의 10연승은 깨겠는데 이거? 우리? 좋은데? 이거 포 방금 안되지 않나? 옆에 자네 좋지 않네 가족과 함께 하나의 성격은? 아니면 3건이? 1고1 1고1 2고1 2고1 1고1 3고1 2고1 3고1 3고2 10라이루 10라이루 자 이제 심양히 팀이 깨지기 직접입니다 우리 전략인데 지리긴 했다잉 아 근데 역대급 전략이었어 이게 올도스전은 패드가면 드랏죽 찌르거든 근데 완막해줘가지고 우리가 나한테 오게 하니까 개꿀이네 두개이 먼저 네 허 네가